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인경 화분 5뿌라스 1 5개 구매하시면 하나를 드리지만 제가 그 많은 서인경분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소품으로 쓰는게 있더라구요. 소품? 우리가 키핑이라고 하는 제 아이들을 가장 많이 심어놓은 아이가 바로 이 사이즈. 오늘은 집중조명합니다. 자 쑥쑥 쑥쑥쑥이는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해서 10가지 질석 살균 살축까지 13가지를 해서 비벼 만든 아이가 쑥쑥이. 다육이 흙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소문을 다 내주는 그 쑥쑥이. 6만원 이상 쑥쑥이 하나 드립니다. 깔망이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쑥쑥이 2개 갑니다. 깔망 2개 갑니다. 어머 나는 있잖아. 봄철 되면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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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갈이 좀 해야지. 그러면 24만원 이상 구매했습니다. 쑥쑥이 10키로 하나 갑니다. 자 택배비는 다남다 여기 쏩니다. 화분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나를 제가 택배비 물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본 게 칼라 자갈이 많더만 어디서 사? 다육이의 모든 거는 이와랜드에 다 있습니다. 자 흰색 칼라 자갈 세트를 구매하시면 하나 노랑 연두까지 3가지가 갑니다. 자 하나는 4천원이요. 3개 하시면 만원입니다. 자 검정색 칼라 자갈을 주문하시면 검정 빨강 보라가 갑니다. 하나는 4천원이요. 3개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흙을 흙을 공짜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그 제 아이에 심어놓은 구성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구성 짱짱짱짱짱짱 중에 요 구성과 요 아이의 사이즈를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많은 구성을 내가 어떻게 골라? 아 견본을 보고 고르는 거지. 자 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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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은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파스텔톤도 있어요. 그리고 울긋불긋한 붉은 계열도 있습니다. 사이즈를 제가 한 번만 재면 사이즈를 이 약간 나온 부분까지 재면 12 곱하기 높이는 10 맞지요? 자 그래서 요런 모양새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모양인데 가장 가장 많이 내가 제 아이들을 식재해 두었더라고요. 어머 그래 색감은 서인경은 모양은 흉내낼 수 있으나 이 색감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묘한 색깔 믹스앤믹스 자 오묘한 색깔이 극치를 이룹니다. 겨자빛, 붉은빛, 그 다음에 블랙앤그레이 그리고 이런 파셀 요렇게 색감이 다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자 서인경 15번 12 곱하기 10은 하나 2만원 5개 하시면 10만원이고 하나 덤으로 갑니다. 하나 덤으로 아쉽다. 6개 하셔요? 그러면은 아예 합이 7개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12만원 맞춰야지 선물이잖아요. 쑥쑥이 쑥쑥이가 2키로짜리 2개 자 그 다음에 서인경 15번 같죠? 자 그 다음에 17번 11.5 곱하기 10.5 자 여기서 11.5 11 혹은 11 가장 11.5 나오잖아요. 가장 큰 쪽 작은 쪽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도 불, 화구 가까이 쪽은 더 줄고 화구에서 먼 쪽은 조금 덜 줄어요. 그래서 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높이 안 쟀어요? 자 10.5 10.5 어머 10.5 맞아요? 어머 10.5가 뭐야? 얘네 12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잘못 쟀네 야가 왜 이리 왔을까? 12.5에요. 자 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인경 분 15번과 서인경 분 17번을 하시면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가장 세팅하기가 좋아요. 세팅하기가 제가 지금 잠시 고칠게요. 12 잠시 예 11.5 곱하기 12 높이가 12에요. 그래서 세팅해놨을 때 내가 앞에 뒤에 이렇게 세팅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동적으로 층이 계단이 생기니까 자 서인경 분 하나는 2만원이요. 5개 하시면 10만원 하나 더 가서 6개 10만원 아휴 공정이 까다롭게 생겼네. 참 잘 만들었다. 그죠? 자 그리고 집중 조명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서인경 분 특 11번 특 12번을 가고 특 12번 썸몰 세트를 갑니다. 자 서인경 특 11번 특이라고 붙여진 거는 매번 볼 수 없는 크기와 품종이에요. 품종? 사이즈에요. 자 정사각형은 비슷하죠. 정사각형 자 11.5 그리고 높이는 13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층하가 져야 이렇게 층하 층이 층층이 층이 져야 내가 저희는 인위적으로 계단을 했지만 계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자 특 11번은 하나 2만 5천원 5개에 12만 5천원 하나 더 들여서 6개가 12만 5천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짠 서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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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금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배제할 수 없어요. 보내드립니다. 크게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지 않는 한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것조차 저희가 전부 다 깨서 버리면 단가는 수도 없이 많이 올라요. 끊임없이 오릅니다. 단가 자 서인경 특 11번은 정사각형을 5개 구매하면 12만 5천원 결제하고 하나는 제가 선물처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인경 특 11번 봤죠? 서인경 특 12번은 아주 조합이 이뻐요. 자 지난번에 없어서 판매 못했던 서인경 특 12번 13 곱하기 11 혼합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떻게 혼합을 줄 거야? 자 이렇게 3개가 갑니다. 원형 사이즈 3개가 가고 아까 봤던 특 11번이죠? 특 11번 이렇게 3개가 갑니다. 그래서 3개 정사각형 원형 사이즈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영상을 딸랑 하나만 찍을 때는 야 아까 2만원짜리 좋잖아. 크기 똑같애. 아이고 뭐하러 내가 2만 5천원 주고 돈 주고 사냐. 에이 그러니까 자 크기 비교하셔요. 2만 2만원 2만원 2만 5천원 에이 그럼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얘만 가고 단독으로 얘만 가면 2만 5천원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비쌀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갈까요? 특 11번 같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 2번이 있어요. 특 2번이 그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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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만원 에이 크기 봐봐요. 에이 에이 그럼 그럼 돈 차이가 왜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서인경분 특 12번 혼합이에요. 혼합 무조건 원형이 3개 가고 정사각형이 3개가 갑니다. 도합 이렇게 6개가 갑니다. 어머 뒤로 뒤로 이렇게 6개가 갑니다. 3개 3개 그 다음에 서인경 특 특 11번은 사각만 6개가 가요. 사각만 나는 정리하기 좋게끔 사각만 필요하다 그러면 특 11번을 주문하세요. 자 이렇게 자 어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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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만 이렇게 서인경 특 11번 사각만 6개가 갑니다. 서인경 특 12번은 원형 3개 정사각형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갑니다. 아셨죠? 어머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쓴다는 서인경 특 22번 실제로 볼 때도 제가 가장 많이 심어요. 가장 많이 심습니다. 얘 옆으로 뽈레로 불랑 뽈레로 불랑 그리고 저희가 러블리로즈도 가장 많이 심어서 구독자님들이 선물한다 그러면 무조건 얘 러블리로즈 심어서 식재했어요. 가장 많이 배송 많이 했습니다. 서인경 특 22번 약간 이런 모양이죠? 13.5 높이는 12.5 하나는 33,000원 5개 하시면 돈도 3,000원 깎았죠? 하나 덤으로 결론은 15만원에 6개가 가요. 둘 넷 6개 그러니까 깎아주고 덤주고 쑥쑥이 주고 뭐가 남냐고요? 그러게요. 진짜 깎아주고 덤주고 쑥쑥이 식재할 쑥쑥이만 줘요. 깔망도 주잖아요. 자 다시 갑니다. 6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2kg 하나 12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2개 깔망 2개 24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10kg 택배비 다람다 이게 뭡니다. 깔망 2장 제가 화분이 큰 사이즈 가면 깔망 알아서 더 드립니다. 화분이 작으면 깔망이 그닥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특 11번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특 12번 혼합구성 보셨죠? 어우 그래요. 혼합구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나 혼합구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살짝 돌리고 그리고 요 사이즈 지난번에도 너무 많은 분이 주문 주셨어요. 자 서인경분 특 10번 아 특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조건 다음번에 보기 드물겠다 아시면 되세요. 자 요 사이즈는 자 요 사이즈는 음 자 요 사이즈는 자 서인경 특 10번 1개 3만원 5개 150 150 150 아유 진짜 한 개 3만원 5개 15만원 한 개 더 자 이렇게 갑니다. 컬러가 얼마나 아까 보라 이뻐요? 겨자 이뻐요? 약간 빨간 계열 노란 계열 붉은 계열 얘는 자주 계열 물론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나는 서인경 특 10번 하겠다. 아 이렇게도 세트네 아 멋있다. 서인경 특 10번 여섯 개 하세요. 15만원 그리고 서인경 특 11번 오 여섯 개 하세요. 12만 5천원에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가 갑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구독자님한테 사랑받는 사이즈 갑니다. 서인경 특 1번 7.5 곱하기 7.5는 딱 종이컵 사이즈 하나 5천원 10개 5만원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짠짠짠 짠짠 짠 자 색상을 랜덤이에요. 한 바구니 다 드립니다. 자 서인경 특 2번 조금 전에 보셨죠? 꽃이 없는 아이도 있고 꽃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중요해요? 어머 그래요? 자 서인경 특 2번 10 곱하기 9 짠 종이컵 갈까요? 종이컵? 어머 세상에 종이컵 한 번만 갈게요. 왜냐 어 여깄네 여기 자 이렇게 자 종이컵 사이즈 10 곱하기 9 하나는 만원이요. 5개 5만원인데 하나 더 드려요. 아니 10개 사셔야 하나 더 드립니다. 서인경 특 2번은 10개 하시면 10 10만원에 하나 더 갑니다. 10개 하시면 하나 더 갑니다. 10개 하시면 하나 더 갑니다. 서인경 특 2번 10개 하셔요. 하나 더 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사이즈 두 개만 더 가고 이제 그만 할 거예요. 자 요 사이즈 서인경 특 12번요. 자 사이즈요. 사이즈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2cm 그리고 높이는 11cm 다 하나는 15,000원이요. 5개 7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아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인경 12번 1만 15,000원 5개 75,000원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개가 갑니다. 종이컵 팠죠? 자 그 다음에 서인경 14번 짠짠짠짠 자 10.5 곱하기 11.5 자 하나 2만원이요. 5개 10만원인데 하나 더 드립니다. 요런 모양.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요 사이즈도 아주 잘 어울려요. 요게 몇 번이었어요? 요게 스톱 스톱 아니 서인경 15번이 15번, 14번 이렇게 해도 너무 잘 어울리네. 그죠? 왜냐면 높이 차이가 있어서 단을 단을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똑같이 가격은 하나 2만원 5개 하면 10만원 하나 더 해서 6개가 6개가 10만원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임영웅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인경 특 3번 갑니다. 요 화분은 구독자님들이 아마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주 볼 수 없는 게 특을 붙입니다. 자 11.5 곱하기 자 높이 10cm 정도 됩니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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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2천원 5개 6만원 1개 덤 6개가 6만원 어머 만원꼬리 하나에 아유 진짜 자 색상은 랜덤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아까 봤던 서인경 특 2번 서인경특 2번하고 크기 비교합니다. 아까 만원짜리였잖아요. 얘가 만원 얘가 만원 얘가 만원 아유 그럼 크기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인경특 3번은 11.5 곱하기 10이고 하나는 12,000원입니다. 5개 6만원이죠. 하나 더 덤으로 드리고 색상을 랜덤 발송합니다. 자 속 시원하시죠? 오늘의 임영웅 하이라이트 아유 임영웅 할만하네 그죠? 왜? 조건이 좋은게. 자 서인경 특 서인경특 3번 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서인경 시리즈 구경했죠? 아까 특 12번 혼합구성 세트 많지 않습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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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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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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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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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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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